원자재 관련 주를 앞으로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일단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후보가 되든가 분명 건축시장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들은 많이들 하고 계신데,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원자재가 사실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육가부터 시작해서 곡물 얘기했고 저희가 광물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자재 중에서도 건축 자재에 포함되는 것들이 사실은 가격이 또 폭등을 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알루미늄, 폼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 이게 건설업자들이나 건축업계에서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요. 이게 동시에 이렇게 다발적으로 올라간 거는 처음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오래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떨어지더라도 꾸준하게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성수기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분명히 할 거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어느 정도 많이 올랐냐라고 하면 철근이 이제 톤당으로 따지면 작년 상반기 때 7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99만 원, 10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시멘트는 7만 5천 원에서 9만 3천 원. 그러니까 평균 4, 50%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또 그 이제 산목 S폼이라고 알루미늄 폼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보면 이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루미늄 폼을 쓰게 되는데 이 가격이 거의 50% 이상 올랐다라는 거. 그래서 알루미늄 폼 가격도 오르고 그다음에 내 외장 목재 같은 경우가 작년에 한 9만 7천 원 정도였는데 지금 15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거의 한 60에서 70%가 올랐다라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냐. 건설 성수기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격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수급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업체들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이런 건축 소재 또 이런 건자재 업체 쪽의 색과 건설사 간의 이런 판가 인상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이런 건자재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또 판가를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최근에 최근 들어서 크게 보면 시멘트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텐데 시멘트를 만드는 안 드는 데 또 들어가는 게 유연탄이에요. 그런데 유연탄이 또 대부분 지금 75% 정도가 러시아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작년에가 평균 한 85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74%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고려시멘트가 주가가 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상승세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철강 관련된 업체들을 본다라고 하며 지난주에 철강석 가격만 또 11%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수용 철강이 항상 기준치가 되는데 가격이 또 4.5%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철강에 대한 가격들은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또 포함이 됩니다. 철강 수출 규모가 러시아가 2위고요. 우크라이나가 9위 정도거든요. 그러면 공급 감소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가격은 꾸준하게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철강 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서도 문배 철강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산목 에스폰 같은 경우. 왜냐하면 국내 1위 기업이거든요. 산목 에스폰이. 그래서 중소형 폼 업체들은 대부분 우리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산목 에스폼도 최근 들어서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급등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자재들 쪽이 사실은 다들 흐름이 좋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목재들이 회복이 조금 다른 건자재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재 관련주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난해 또 목재 가격도 인상도 있으면서 관련주들이 좀 오르기도 했었는데 북미 지역의 목재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들. 성창기업 지주를 보고 계시는군요. 네. 성창기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러시아 얘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국내 목재 시장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 정도인데 여기에도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기본적인 가격은 안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아까 내 외장지에 목재 얘기했잖아요. 9만 7천 원이 15만 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더 올라갈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판가로 전의를 시키는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관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창기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목재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합판 사업 1위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는데 자회사가 한 7개 정도 있는데 다 그냥 목재 관련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로 목재 수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 미국의 목재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리모델링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때 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친환경에 대한 것들이 모든 기업의 통용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창기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폐목재들을 재활용을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친환경 보드를 또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하면 30% 정도 오른 수치다. 그런데 사실은 시총은 굉장히 작거든요. 2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를 생각을 할 때 항상 본인 원래 가치를 따져보는데 목재 전문 회사니까 임의하 가치를 안 따져볼 수는 없겠죠. 가지고 있는 임의하 가치만 4,500억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토지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합하면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되는데 시총은 2천억이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그래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분명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 건자제들 중에서도 상흥 탄력을 보면 그래도 목재가 조금 더 남아 있는 여력들이 남아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3천 원 정도까지는 노리셔도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손주율가는 한 2,200원 정도로 대응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이 흐름 자체에서 조금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지난해에도 실적은 잘 나왔죠? 네, 지난해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사실은 2년 전에는 건설 시장이 대부분 죽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리모델링 수요들이 조금 살아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재 가격도 조금 안정이 됐고 수주들도 봤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조금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 정도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긴 했는데 올해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인플레이션이나 원자재 가격이 항상 꾸준하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저희가 항상 고민해 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 이 오른 원자재 가격을 정가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따져봐야 되는데 성창기업지주 같은 경우에는 합한 국내 1위 사업자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자재 제가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섹터로 보고 계시고요. 그 안에서도 많은 권자들이 있지만 목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 주가 상승 여력은 아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계시는 성창기업지주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퇴반 이슈와 함께하신 분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피비센터의 길건우피쇼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